안녕하십니까. 아나운서 배우 남궁할인입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잠깐. 제가 더 나쁜 거 가르쳐줬어요. 글러봐봐. 이렇게 끼면 더 힘들어. 둘. 하나하나. 어? 더운데? 아니 안 돼. 더 안 돼. 깜짝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안 돼. 이렇게 잡아야 돼. 이렇게 잡아야 돼. 근데 얘 그래. 나도 어서 잡아야 돼. 청구하려고요. 그럴 줄 알아서 괜찮아요. 일단 제가 체코치하고 캐치볼을 하는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무슨 얘기냐면요. 국물을 던지면 상체는 이렇게 막 숙이면 안 돼요. 그냥 서 있으면 돼. 써서 이렇게 회전만 주면 돼요. 이렇게 회전을 안 주면요.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으로만 던지고 있어요. 팔로만. 던지고 나면 항상 엉덩이가 회전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. 그다음 팔은 쭉 멀리 그 다음에 잡을 때 그 다음에 잡을 때 피하지 마시고 몸이 한 두 손으로 잡으면 돼요. 됐죠. 일단 자 한번 던져볼게요. 아니 얘를 쳐야 돼. 어? 싸대기 때릴 때 자 한 번씩 안 보겠어요? 얘가 들어가요. 오케이 해보세요. 그렇지. 그렇게 되세요. 탑 이렇게 치면 안 보겠지? 이렇게 치면 안 보겠지? 얘가 들어가요. 하나 둘 셋 성공. 두 손으로 잡고 하나 둘 셋 그렇지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. 아나운서 배우 남궁하린입니다. 제가 여기서 제일 초보이기도 하고 제일 못하는데요.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다가 최 Zen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